아니 누구야? 그치 이런 일이 사실 많이 없죠 그리고 누가 하느냐, 누가 하느냐야 아따 뭐 아따, 그게 좋구마 뭐 구경났어 아 이거는 구경났어 아 캐릭터 이렇게 쓰게 어딨어 자세 내꺼 하나 주이소 엄마 이게 누군겨 아따 미치겠네 이거 괜히 사왔구만 아따 받으셔 나 첫눈에 당신한테 반했지라 아따 나 쑥쓰럽소잉 받으셔 일단 일단 받으셔 아따 참말로 아 지효 약간 열 받은 것 같은데 옆자리 기어시요 기어시요 맥주 하나 주시오 빨리 동네가 어디야 반갑지라 지란이 뭐야 반갑습니다 왜 이런데 뭐 혼자 있으시오 그냥 오늘 혼자 있고 싶어서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요 아직 없어요 없음 뭐 오늘 나랑 술 한잔 하면 되겠네 어떻소 야 이거 추악인데 어떻소 뭐 술 한잔 하는거 나 계속 빠져들어 아이고 오히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술을 마셔요 난 멀쩡한 사람이니까 뭐 한잔 중화씨 맥주 나왔습니다 어 저기 참 참 참 아니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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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아니 맞았는데 왜 축식해 야 뭐 축식하고 안 받을 거야 내가 엔찍지 드려야지 엔찍지 드려야지 아 저 포장 아 저 포장 야 지우는 말 한 마디 알았구나 하하하하 AI 아니